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에서 녹아 보는데요? 구독 돌려주시오 하이, 곰방와디하우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마라 족발 먹방 레츠고! 오늘 먹을 음식은요 서울 양재에 있는 봉족발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맛있는 녀석들에서 나왔던 족발집이라 하구요 연예인 한고은씨가 자주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마라는 절일마 매울라를 써서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맵고 얼얼한 맛을 내는 중국향신료라고 하네요 가끔은 알맛을 제거 너무 맛있어요 마음에 드세요 잘heen 소금 와, 진짜 부드럽네요 엄청 야들야들하고 쫄깃쫄깃해요 입에서 녹아보는데요, 그냥 저 방금 무말랭이 먹고 깜짝놀렸는데 보통 맛집들 가면 김치가 진짜 맛있잖아요 김치만 먹어도 이게 맛집인지 아닌지 안다고 하는데 와, 여기 깜짝 놀랄 정도로 맛있네요 김치가 자, 이제 마라를 먹겠습니다 이게 중국 당면이라고 하죠? 납작당면 중국 냄새 나요 저 장면은? 이제 먹은 마지막으로 치킨을 먹었어요 이거 좀 더 먹어야죠? 저 장면은? 진짜 맛있게 먹었을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저 장면은? 진짜 맛있죠? 저 장면은? 저 장면이 히히히히있어요 아 좀 매운데 이게 한국인 입맛에 조금 더 맞춰진 중국음식이랄까요? 원래 중국음식하면 약간 꺼리낌이 있었는데 얘는 진짜 맛있네요 불닭볶음면 마라 맛?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거는 되게 싼 맛이면 얘는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이렇게 야채들도 되게 많고요 자 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 귀여워넣기 合 calf 밖을 사서 받으실 수 있을까? 코크 고기 블랙 contra 엄청 맛있어 바로 불닭볶음면 제가 예전에 여행으로 베이징을 갔었는데 그때 먹었던 중국음식들이 좋은 기억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맛있을까 의심했는데 맛있네요 다음은 꽃빵이라고 하는 빵인데요 얘랑 마라 족발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먹어볼게요 안되겠다 꽃빵을 같이 먹는 이유가 한국인들이 된장찌개 밥 먹는 그런 조합인 것 같네요 이 마라 족발이 되게 맵고 얼얼하다 보니까 애가 그거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짜잔 이건 연료에요 맛있는 녀석들에서 연료를 넣으면 맛있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연료를 가져왔습니다 찍어 먹을게요 소금 참기름 참기름 아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그리고 또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 연유 찍어먹으니까 대박이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 마라가 진짜 신기한게 처음 먹었을때는 되게 매웠거든요 약간 얼얼한 그런 느낌이 났는데 지금 마취가 된 것 같아요 입안이 치과에 가면은 마취주사를 넣잖아요 그 마취주사 후에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해도 아무 느낌 없는 그런 느낌 이게 매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입이 마비된 것 같아요 살코기 이 남은거는 뼈쪽이라서 나중에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먹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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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